1. 책벗인생 2. 옛날 어느 지역에 양반 가문이었으나 배움이라고는 천자문 몇 번 겨우 읽은 것이 고작인 부자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말주변 하나만큼은 타고난 덕에 사사건건 아는 채를 하며 매사에 나서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부모대부터 시작한 장사가 잘 되어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호강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노인의 아랫마을에는 선비 가문 출신으로 글공부에 뛰어난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의 집안은 몹시 곤궁하여 장가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혼기를 넘길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청년의 집안 사정과 그의 총명함을 알고 자신의 재물을 내세우며 청혼을 해왔다. 그러나 뼈대 있는 가문인 청년의 집에서는 이래저래 부자 영감에 대해 알아보고는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러나 우선 먹고 살아야겠기에 어쩔 수 없이 청혼에 응했다. 그리고는 부자 영감 내 대릴 사위로 아들을 들여보냈다. 부자 노인은 워낙 유식한 채 하기를 좋아하는 터에 유식한 사위를 얻는 것이 현실이 되자 마치 양쪽 날개를 달기라도 한 양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 이었고 혼례를 치르고 가난한 집 청년이 노인의 집으로 들어와 처가 식구들과 첫 대면을 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청년은 그만 속으로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장모를 비롯해 처남과 처제 등 처가 식구들이 하나같이 머리 뒤 목덜미에 혹을 달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장모는 유난히 혹이 커 보기에도 징그러울 정도였고 아내의 뒤통수에도 역시 괴상하게 생긴 혹이 있었다. 청년은 매일 조석으로 따뜻한 밥에 기름진 반찬이 차려진 밥상으로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은 좋으나 처가 식구들이 달고 있는 혹을 생각하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청년은 아예 처가 식구들과의 대면을 최대한 줄이려고 슬금슬금 피해서 다니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년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 부자 노인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저놈이 가만히 보니 우리 집안 사람들을 무시하는구나. 글 줄게나 읽었다고 좀 유식하다 해도 대릴사위로 들어온 놈이 감히 제 주제도 모르고 아니 제 주제를 안다면 조석으로는 집안 식구들과 인사 정도는 챙겨가며 지내야 할 게 아닌가. 노인은 속으로 이렇게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는 자기 사위가 혹시 전혀 무식한 놈인데 유식한 척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품으며 사위를 못마땅해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사위를 시험해볼 요량으로 불러앉혀놓고는 말했다. 자네는 글을 많이 읽어 아주 유식하다고 내 들었네. 그래서 내 몇 가지 물어보려 하네. 청년은 장인이 잘난 체하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왔단 터라. 바짝 긴장을 하고 귀를 기울였다. 자네 하기 소리를 내어 잘 우는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게나. 청년은 노인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서삼경의 유교경전 같은데 있는 가르침을 꺼낼 줄 알았는데 뜻밖의 엉뚱한 것을 들고 나오자 적이 실망하여 그만 대답하는 것이 시들해졌다. 그래서 대충 한마디 던지고 말았다. 그런 것이야 뭐. 하늘이 정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 노인은 유식한 사위의 입에서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리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시한 답에 적잖이 실망하였다. 어라 이놈이. 혹시 정말 무식한 놈 아닌가? 노인은 청년이 어쩌면 선비를 가장한 무식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기 멋대로 하면서 다시 질문하였다. 음. 그럼 소나무가 사계절 내내 푸른 이유를 한번 말해보게. 그것도 역시 하늘이 정한 이치이니 그런 것이지요. 이 두 번째 질문의 대답에 노인은 사위가 무식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해보고 그때도 원하는 시원한 답을 내어놓지 못하면 사위를 아예 무식쟁이로 낙인 찍어버릴 요량이었다. 음. 그럼 자네 나무들마다 옹이가 몇 개씩 박혀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말을 해보게. 참 정인 어르신도. 그런 것도 모두가 하늘이 정한 이치라 그런 것입니다. 노인은 던진 세 개의 질문 중에서 한 가지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사위에게 버럭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뭐야. 이런 무식한 사람을 보았나. 자네가 총명하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군. 아니. 글께나 읽었다는 선비가 어찌 그 정도의 문제로 쩔쩔맨단 말인가. 음. 영감은 끌끌 혈을 찬 뒤 자신은 꽤나 유식한 듯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잘 새겨 듣게나. 학이 잘 우는 이유는 목이 길기 때문이요. 사시사철 소나무가 푸른 이유는 속이 단단하기 때문이며 나무마다 옹이가 많이 박혀있는 까닭은 수레에 박혀서 옹이가 생긴 것이라네. 어떤가 자네. 내 말을 듣고 나니 이젠 이해가 되는가. 노인은 사위를 무식쟁이로 결론 짓고는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껏 어깨를 들썩였다. 청년은 그제야 가소롭다는 듯 노인에게 한 번 빙긋 웃더니 입을 열었다. 장인 어른의 말씀대로라면 개구리나 매미가 잘 우는 것도 목이 길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대나무도 역시 사계절 푸른데 그것도 속이 굳은 이유 때문인가요? 음... 겸연 적은 듯 어쩔 줄 몰라 헛기침만 내뱉는 장인에게 사위가 또 한 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나무에 옹이가 많은 이유가 수레에 받쳐서 그런 것이라면 장모님 목 뒤틀미에 있는 저 커다란 혹덩어리도 수레에 받쳐서 그런 것입니까? 노인은 사위의 이 결정적인 한 마디에 그만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다. 옛날 전라도 담양 어느 고울에 지방 토산물 공납의 일을 맡은 아전으로 시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업무차 면포 스무동을 가지고 상경하게 되었는데 떠날 때 원님이 아전을 불러 편지 한 통과 붓 석자로 그리고 두꺼운 종이 세묶음을 주며 말하였다. 이것을 서울 가서 남촌 김생문댁에 전하여라. 아전은 명을 받들고 상경하였다. 먼저 포목을 담당하는 관아인 선해청에 납품하러 갔는데 포목의 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전부 퇴짜를 맞았다. 이제 담양의 온 골 사람들이 대단히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아전은 이 사실을 즉시 담양으로 보고하였고 허리춤의 전대에 돈 몇 푼 챙겨 넣고는 편지를 들고 남대문 거리로 나가 남촌 김생원댁을 물어서 찾아갔다. 김생원댁을 찾아가서 보니 빈궁한 생활은 묻지 않아도 알만하였다. 원래 김생은 도덕성이 높고 품성이 빼어난 데다 학식도 굉장하여 부귀영화를 가소롭게 여기며 안빈낙도 하는 선비라. 조정의 벼슬아치들도 매우 공경하는 인물이었다. 높은 권한을 가진 수령들 중에 혹시 값진 물건을 선사하면 물건을 도로 물리고 절교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겨우 종이나 붓을 보낼 뿐이었다. 아전은 이런 곡절까지는 알턱이 없었고 편지를 올린 다음 마루와 뜰에서 기다리며 샛님을 바라보니 굶은 기색이 역력했다. 물로 나와서 서성거리며 서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던 하인과 마주하게 되었다. 아전이 그 하인을 붙들고 까닭을 묻자 그가 말하였다. 이틀이나 굶었다우 오늘도 아침을 굶어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그럼 너의 노상전 샛님은 어찌하고 계시느냐. 예 이 댁 가풍은 위아래 구분 없이 같이 굶고 같이 먹고 합지요. 아전은 즉시 자기가 차고 있던 돈을 내놓으며 말했다. 약소하다만 이 돈으로 샛님의 조반이나 지어드려라. 하인 내 맘대로 명색없는 물건을 받았다가 샛님이 하시면 후일 감당은 어쩌지요. 걱정 말거라. 내가 보기에 안타깝고 딱해서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니라. 하인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마님에게 즉시 바쳤다. 그날 아침에 생원댁은 조반상이 잘 차려져 나왔다. 김생원이 뜻밖의 일에 놀라 그 사유를 물었다. 하인이 사실대로 고하자 김생원은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아름답게 여겼다. 그 이튿날 아전이 두께미의 돈을 들고 다시 김생원댁을 찾아가 조용히 어제 그 하인을 불러 말하였다. 이 돈으로 식량과 뗄감을 구하여 샛님께서 일시 기갈이나 면하시도록 하거라. 나 역시 객지에서 온 사람이라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없고 이것뿐이구나. 그러자 하인은 크게 감격하며 곧장 들어가 샛님에게 아뢰였다. 김생원은 즉시 아전을 불러들여 가까이 오게 하고는 물었다. 누가 지금 무슨 뜻으로 이러느냐. 소인은 샛님 댁이 정빈하여 조석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심을 뱉고 오로지 저의 마음을 표한 것뿐입니다. 달리 무슨 뜻이 있겠사옵니까. 생리의 대답을 듣고 김생원이 또 물었다. 그래 너는 무슨 일로 상경하게 되었느냐. 예 선해청에 포목을 상납하기 위해 상경하였사옵니다. 음 그래 무사히 납부하였느냐. 아전은 물건이 퇴짜 맞게 된 경위를 아뢰였다. 그러자 생리의 말을 듣고 난 생원은 즉시 벽에서 낡은 종이를 쭉 찢어 몇 자 급히 써주며 일렀다. 너는 곧장 이 편지를 가지고 황산 대감댁으로 가서 올리도록 하거라. 효험이 있을 것이다. 아전은 영문도 모르고 김생원이 시키는 대로 황산 대감댁으로 가서 편지를 올렸다. 그러자 대감이 생리를 즉시 불렀다. 네가 김생원을 어찌 아느냐. 벌레부터 이 어른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올시다. 그 참 믿기지 않는 일이군. 그 양반은 평생 정탁하는 법이 없지. 너는 그 어른과 무슨 긴밀한 연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전은 전후로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아뢰었다. 그러자 대감은 칭찬에 맞이 않더니 곧바로 선혜청 서리를 불러 분부하였다. 덤량의 면포가 들어오거든 품질의 고하를 논하지 말고 받아들인 다음에 인수증을 주어 돌려보내도록 하라. 서리는 감히 다른 어떤 말도 못하고 물러났다. 생리는 이리하여 이미 퇴짜 맞은 면포를 다시 바치고 인수증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로써 담양고울에는 큰 이득을 보게 되었다. 생리는 김생원 대우로 가서 청착을 해준 은혜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나는 너의 몇 개미 돈에 끌려서가 아니라 너가 진정을 베풀어 남을 도와주는 뜻을 갸룩히 여겼기 때문이란다. 라고 하고 김생원은 편지 답장에 이 사연을 고스란히 써서 주었다. 아전이 본 골로 돌아가 원님에게 이 답장을 바치니 원님은 크게 기뻐하며 칭찬하였다. 음 너의 뜻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가벼이 보며 없었던 듯 김생원 같은 청렴한 어른이 어찌 그런 청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만약 면포가 끝내 퇴짜를 받았더라면 우리 고울은 큰 손해를 입어 아마 작살이 나는 경지에 갔을지도 모를 일인데 어쨌든 너의 공이 대단히 크다. 원님은 즉시 가명에 아래어 생리인 시시아무개의 자자손손이 관하나 군하에서 공무를 출납하고 간소하는 일을 계속 맡아보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이 일을 판에 새겨 아전들의 근무처소에 달았으며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삭탈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금 담양에는 시시성의 자손이 번성하여 많이 살고 있다 전하여 진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씨와 최씨 성을 가진 양반 가문의 두 청년이 살고 있었다. 박 청년의 집은 뼈대 깊은 가문에다 몹시 부자였지만 최씨 집은 가난하였다. 그러나 이 둘은 어려서 한 동네에 살면서 함께 공부를 하며 둘의 우정을 키워나갔다. 어느 날 두 청년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정을 버리지 말자. 훗날에 누가 큰 사람이 되거든 반드시 복과 재앙을 함께 나누자. 하고 굳게 맹세하며 형제의 의리를 맺었다. 둘은 장성하여 어느덧 결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처지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니 너무도 빈곤한 최씨 청년은 색시감을 소개받았지만 예물을 구할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친구 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집안이 부유한 박씨는 최씨보다 먼저 장가를 가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던 터라 친구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려 하였다. 대신에 박씨 친구는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혼례가 끝나고 사흘밤을 신혼방에서 지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최씨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내건 친구가 야속하고 화가 나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응락하고 말았다. 이었고 길이를 택하여 최씨가 혼례를 올렸고 고통의 사흘이 지나갔다. 나흘째 되던 날 밤이 되자 최씨가 신혼방에 들었으나 너무나 고뇌에 찬 나무지 베개를 끌어안고 바로 잠을 청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때 신부가 한마디 하였다. 서방님 어찌하여 오늘은 또 홀로 잠드시려 하십니까? 사흘은 밤새 앉아서 책만 보시더니. 최씨 청년은 그제서야 친구인 박씨가 한바탕 장난을 친 것을 알고 굳게 맺은 형제의 우정에 변함이 없음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후 가난한 최씨는 친구에게 신세진 것을 갚기 위하여 밤낮으로 공부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고 형편이 날로 부유해졌다. 이에 반하여 친구 박씨는 성격이 호탕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였는데 결국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과거에도 여러 번 실패만 거듭하다가 끝내 궁핍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박씨는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다가 옛적에 친구가 힘들 때 자신이 도와준 것을 떠올리고 부인과 의논한 후 최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다. 최씨는 찾아온 박씨의 사정을 알고 안도울 수가 없었고 또 서로 간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돕기는 했지만 마치 거지를 동정하듯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양식 외엔 그 어느 도움도 주지 않았다. 단지 내가 장차 벼슬길에 오르면 그때 가서는 충분히 돌봐주겠네 하고 박이 찾아올 때마다 위로했다. 이런 날이 오랜 세월 계속되었다. 친구 최씨는 승진을 거듭하여 평양 감사가 되었다. 그런데 평양으로 부임하러 떠날 때 친구 박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앞으로도 내 식량은 꾸준히 보낼 것이니 굳이 멀고면 평양도까지 찾아올 것은 없네. 친구 박씨는 이 말이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친구를 믿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난 최씨는 그 후 소식도 일절 없고 양식 또한 보내주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친구 최씨만 의지하여 살아오던 길이 끊어진 셈이었다. 박씨는 자신의 배고픔보다 식구들의 굶주림이 더 견딜 수가 없었다. 견디다 못한 박씨는 드디어 천리길인 평안도를 몸소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누더기 한 벌을 글치고 노자 한 푼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다. 걸식을 하며 객주집 헛간에서 밤을 보내고 부르튼 발을 끌고 평양에 가까스로 도착은 했으나 여기서 박씨는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뜻밖의 상황을 맞고 말았다. 평양 감사라면 누구보다 권세 있고 호강스러운 벼슬 자리였지만 그런데 친구 최씨는 불쌍한 친구를 맞이 못해 맞아주고 전혀 반가워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식은 밥 한 그릇을 마룻바닥에 차려주며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 역시도 지금 힘든 상황이니. 아무 말 말고 어서 먹고 돌아가게나. 박씨는 서럽고 분함이 한꺼번에 복받쳐 당장 상을 거둬차고 싶었지만 참아 못하고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네. 자네가 나에게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걸세. 박씨는 울먹이면서 뜰로 내려섰다. 그러나 최씨는 말리기는커녕 그대로 앉은 채 차디찬 눈길로 쏘아보면서 박이 횡하니 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다. 곧장 성 밖으로 나온 박씨는 기분 같아서는 대동강물에 몸을 던지고 싶었지만 집 식구들을 버릴 수 없어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길가 방앗간으로 겨우 찾아들어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늑수그레한 한 여인이 찾아와 쓰러진 박씨를 깨우고는 어느 초가에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촐한 밥상을 차려다 놓으며 말하였다. 시장하실 터이니 우선 진지나 드시고 편히 쉬었다가 가시지요. 이것은 감사께서 보내신 음식입니다. 여인은 간단히 말하고 물러갔다. 밥상에는 따뜻한 고기찌개와 쌀밥 거기에 술도 몇 잔 곁들여 있었다. 뭐라고? 그놈이 나를 죽지 않을 만큼 고생시키겠다 이 말이군. 박씨는 괘씸한 생각이 불쑥 들었다. 하지만 몇 날을 굶은 속이라 어느새 손이 먼저 숟가락을 잡고 있었다. 이튿날 박씨가 깨워보니 텅 빈 집이었고 밥을 가져다 준 여인도 보이지 않았고 세간 같은 것도 물론 눈에 띄지 않았다. 몹시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돌아갈 길이 급하여 서둘러 뛰쳐나왔다. 비틀비틀 걸으며 아무데에서나 잠을 청했고 체면 불구하고 얻어 먹으며 허기를 채웠다. 옷은 넝마처럼 헐고 몰골은 귀신 같았다. 이젠 원망도 지치고 집 걱정마저 잊었다. 그저 정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팔을 옮겼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집이 있는 지역 가까이 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관청에 심부름꾼 같은 모습을 한 사나이가 앞을 가로막더니 말하였다. 이것은 평양감사께서 주신 편지올시다. 하고 편지 한 장을 준 후 바로 돌아가 버렸다. 박씨는 순간 어리둥절해하면서 겉봉을 뜯었다. 자네 집에 초상이 났으니 어서 돌아가게. 편지 사연은 간단하였으나 그는 아찔했다. 초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식구 중 누가 굶어 죽은 게 분명하다고 얼핏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작 박씨 자신이 죽을 고비해서 헤매는 처지이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걷고 또 걸어야만 했다.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마구 걸어서 집에 간신히 돌아온 박씨는 그만 또 기절할 듯이 깜짝 놀랐다. 늘 지내오던 오막사리 집에는 식구들이 아닌 모르는 남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가슴이 메워졌다. 아 불쌍 이런 일이 기어코 짐마저 바라버렸구나. 온 식구가 길거리를 헤매다가 누가 한 명 죽은 것이 틀림없어. 박씨는 연신 같은 말을 계속 되뇌이며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한밤중 거리를 정처없이 헤매었다.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경 소리가 들리자 박씨는 발길을 멈추고 어느 집 대문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 집은 높은 대문의 기와집이었는데 때아닌 인기척에 여자종이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박씨를 내다본 여종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다. 해구문이나 이 어르신은 그리고 무슨 귀신애라도 쫓기듯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정신이 몽롱한 중에서도 박씨는 다시 일어나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안에서는 상복 입은 젊은이가 달려나오고 연이어 또 같은 차림의 여인들이 두서너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쫓아나온 젊은이는 바로 아들이었던 것이다. 눈이 휘둥그레진 박씨가 외쳤다. 오 내 아들이구나. 아니 모두 우리 식구들이다. 그러자 박씨를 보고 정작 기겁을 하던 놀란 사람들은 안에서 나오다가 우뚝 서버린 그 집 식구들이었다.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박씨의 아내는 아이 여보! 하며 아예 땅에 철퍼덕 주저앉아 버렸다. 그 광경은 마치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귀신이나 죽은 사람의 혼을 대하는 것만 같았다. 박씨가 얼떨떨한 상태에서 들여다본 안채의 큰 마루에는 정말로 장례식 채비가 차려져 있었다. 사람들의 부축으로 집 안으로 들어온 박씨는 식구들의 얘기를 듣고서야 궁금증이 사라졌다. 박씨가 평안도로 친구를 만나러 떠난 지 얼마 후 평양감사의 심부름꾼이 찾아와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었고 또 곳간에도 식량을 그득 채우고 갔다는 것이다. 그런 후 한동안 소식이 없더니 엊그제 별안간 역시 평양감사가 시켰다며 어떤 사람이 관을 떠매고 와서는 주인어른께서 평양에 계시다가 갑자기 찾아온 급병으로 돌아가셨소 하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내일이 출상을 할 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박씨가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박씨의 아내가 말했다. 그러니 어찌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식구들은 모두 귀신인 줄 알았다는 얘기였다. 마루 한복판에 관이 놓였으니 그럴만도 했을 것이다. 통곡소리로 찾던 박씨의 집은 삽시간에 웃음바다로 변하였다. 그러나 정말로 감격해야 될 일이 일어났다. 박씨가 관 뚜껑을 열자 관 안에는 송장 대신 은전들이 그득히 들어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얹힌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적혀있었다. 재물이란 것은 거저 얻으면 쉽게 없애고 또 게을러지는 까닭에 내 마음에 없는 고생을 자네에게 시켰네. 이 천원은 내가 그간에 절약하여 모은 돈이니 부디 뜻있게 쓰게나. 박씨는 친구 최씨가 써준 편지를 얼굴에 대고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고 전하여 진다. 이 이야기는 박씨와 최씨가 중마고우의 의리를 평생 잊지 않고 두 친구간의 아름다운 우정을 지켜가는 내용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최씨 같은 이러한 친구를 두고 있다면 살만한 인생, 훌륭한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였던 잘난 척하는 장인을 누른 사위 이야기는 잘난 척하기를 즐기는 장인이 박식한 사위를 믿지 못하고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사위에게 보기 좋게 당하며 곤란을 겪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말이 있듯 대다수의 사람은 거기서 거기고 또 어느 누구나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엔 특별히 잘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가라 할 수 있으므로 잘나고 못난 것의 기준은 오로지 스스로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인 가난한 선비를 감동시킨 아전 이야기는 대동법에 의한 공나비를 맡은 아전인 곡물 상납차 상경하여 굶주리면서도 결코 지조를 굽히지 않은 가난한 선비를 감동시켜 자기 고장 백성들의 삶의 부담을 덜게 한 의로운 행동을 그린 내용입니다. 작중 시시성을 가진 이 아전의 행동은 지방 아전 가운데 아주 훌륭한 인간 유형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